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경기도민이고 이재명 지사를 체험했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재명이 우리 도지사다, 전국의 시도지사 중에 제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죠? 도적 만족도가 최소 70%에서 80% 맞습니까? 경기도는 대권 반도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. 농부가 왜 밭을 탓합니까? 농부가 유능하면 자갈밭에서도 풍작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. 이재명이 있을 때 성남시와 이재명이 없을 때 성남시가 다르다. 이재명이 있기 전에 경기도와 이재명이 도지사인 이후의 경기도가 다르다. 이재명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바뀌었다. 저에게 희배를 주십시오 여러분. 이재명이 다음까지 실제는 성남시의 경기도와 이재아입니다.